정부가 원주 캠프롱 등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된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등 미군기지 26곳에 대해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등 4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주를 최우선으로 미국과 환경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은 지난 2008년 평택 이전으로 폐쇄됐고 반환 결정을 내렸으나 토양오염정화처리 해결 주체와 관련해 한미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원주 지역사회는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주변지역과 원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간다는 입장입니다.